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금방 지나가가지고 벌써 뭐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고요. 본투표도 며칠 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나겠죠.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 한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혼란스러운 또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될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과 대한민국의 몫으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. 참 진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을 보고 있으면 귀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양문석 논란에 대해서 김준혁 논란에 대해가지고 민주당은 그냥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한데 유권자 너희들은 어쩔 건데 이런 기세로 버티고 앉아있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죠. 인간은 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허구한 날 네이버 제가 들어가 보면 네이버 광고에 조국혁신단 구합니다. 뭔가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. 지부터 좀 구하지. 지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. 구치소 들어가는 거 구속이 되는 게 지 구하는 방법 아닙니까. 저렇게 지금 미친듯이 발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제 총선을 며칠 안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투표까지 얼마 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기세가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. 체감을 하기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한 2,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좀 패배주의가 짙었었고 그런데 막판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진짜 다시 좀 끌어오르고 있는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.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었어요. 도태우 후보나 장해차 후보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종섭 대사나 황상모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죠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감하게 잘라내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딱히 논란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. 그렇죠.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. 그 이후에 딱히 생각해볼 것도 없이 계속해서 논란이 터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.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제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여론조사는 발표가 안 되게 됩니다.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공개가 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최근에 그 논란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황상모랑 이종섭 두 사람을 정리하고 난 뒤에 윤석열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m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정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7%.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46%로 사실상 비등비등하게 나왔죠. 그렇죠. 원래 이제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컸던 걸로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1% 차이밖에 안 납니다.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.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. 이게 지금 1%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로 한동호 위원장이 이기하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. 한두 표 차이로 100표 차이로 결정이 되는 곳이 많을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%로 직전 조사 대비 2%나 올랐습니다. 그리고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1%가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한 3%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황상무랑 이종섭 두 사람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 언론이, 여론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9% 지지를 받았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%를 받았습니다. 이거는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직전 조사 대비로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5%나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답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29%, 30%, 31% 이거를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.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%나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여당을 아까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게 46%, 여당 심판 같은 경우는 47%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직전 조사 대비로 봤을 때 여당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2% 오른 거고요.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% 내린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세가 어떻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? 가장 마지막에 사실상 발표가 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.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되는데 2주 전 대비로 했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%가 상승한 39%가 나왔고요. 인천, 경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상승을 해서 6%나 상승을 한 35%로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, 인천 지역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앞선다.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.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이 결과만 보더라도 김준혁과 관련된 논란, 그리고 양문석에 대한 논란, 그리고 뭐 공영문에 대한 논란, 이런 것들이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중도층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여파가 지금 고스란히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2주 전 대비 서울에서 5%나 올랐고 인천 경기가 6%나 올랐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인천에서는 경기 그쪽에 이제 그 또 계양을 잇지 않습니까? 인천에.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원희룡 후보랑 상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고 그리고 또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2.6%까지 격차가 줄어든 것까지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세면 진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한테 떨어질 수도 있는 낙마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TK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7%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47% 정도가 나왔는데 글쎄 아무래도 그 TK에서 7%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한 이제 그 반발감 그리고 또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좀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TK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본투표가 됐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을 위해서 민주당한테는 당연히 표를 안 주실 거라고 보고 당연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사실 그래서 TK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서울과 인천 경기인데 서울, 인천 경기를 합쳐가지고 13%, 11%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모로 시끄러웠습니다.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된 의견이 있었죠.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또 모든 것들은 다 윤석을 탓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. 원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특히나 막판에 가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누가 더 많이 지지층을 잘 결집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밖에 없어요.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층한테 실망하면 안겨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렇잖아요? 오히려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막 제발 좀 우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읍소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만 논란을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막 김준혁에 대한 논란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지 않습니까? 뭐 이상한 조 머시기 변호사 막 튀어나와가지고 김준혁이 뭐가 잘못한 건데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으니까 그 얘기들이 고스란히 여성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중도층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.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셔야 되고요. 투표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우리 원팀으로서 투표합시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